오늘은 3화 리뷰까지 해야겠네요. 일단 볼게요. 평가하는 부분들은 넘길게요. 지금 방송을 대충 봤는데요. 앞에는 대부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팀을 정하고 어떻게 팀 세션을 나누고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 부분도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보지 않고 이제 무대만 볼게요. 무대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면 그거를 보고 제가 리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수히 무대들만 보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토대로 이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 이 친구들의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팀을 먼저 봐 볼게요. 자, 이 팀의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이 팀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지금 이 친구.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잘 했어요. 이 친구가 춤도 노래도 전체적으로 잘 했고 제일 잘 했고 그 다음이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도 역시 지금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K-POP 스타일에 어울리는 친구라고 계속 느껴요. 무대에서 보면서 이 친구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왼쪽에 헤어밴드 하신 분 있죠. 이 분도 제가 그때 특유의 리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이 분도 지금 특유의 그 리듬감이 조금 남들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은 K-POP 아이돌에는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K-POP 아이돌에서는 군무, 춤을 출 때는 자기 개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다 똑같이 춰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이 장르와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잘 하셨다. 그리고 이 랩을 하신 분 있잖아요. 이 분도 제가 그때 발성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이 랩 파트분들이 발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분이 평범해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역시 이 분이 되게 그 일반적으로 했어요. 엄청 잘하시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기 포지션을 잘 소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좀 평범한데 이 분도 평범했고요. 문제는 이 메인보컬을 하셨잖아요. 이 분이 딱 봐도 지금 음이타를 한 다섯 번 정도 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음이타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노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분이 어쩔 수 없이 저 리드보컬 파트를 맡으신 것 같아요. 저 음역을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분이 지금 발성 자체가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올리는 거라서 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 분은 그 부분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고 저렇게 음이탈이 안 나기 힘들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SM에서 저 정도의 고음을 지르는 부분이 항상 나오거든요. SM 아이돌들은.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 힘을 주고 불러서는 절대로 춤을 추면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이 분을 제가 대신 변명을 해드리자면 아마 이 팀에서 저 음역을 낼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이 저 음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맡은 거라서 약간 이 분은 감안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소화하기는 힘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다만 이 팀이 전체적인 안무가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노래를 소화하기에는 아직 약간 부족함이 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며칠 연습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같이 이 춤을 춘 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팀으로 가볼게요. 이 팀이 그럼 이 팀 하고 붙은 거겠죠? 오 이 노래. 이 노래 하는 거 위험하지 않나? 시작은 좋아. 굉장히 잘 소화했어요. 물론 이 원곡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좀 다른 분위기라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했고 좋았던 분을 먼저 얘기하면 이 친구. 제가 처음부터 좋다고 했죠? 이 친구. 이 친구는 확실히 그 첫 번째 무대 때 제일 못 했어요. 개인 영상 때 제가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무대 때는 이 친구가 가장 잘 했어요. 지금 춤도 노래도 랩도 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K-POP 아이돌에는 이런 멤버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파트들을 엄청 잘 하진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무대만 보면 굉장히 잘 했다.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 실력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잘 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무대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거니까 무대에서 굉장히 이 친구가 제일 잘 했고 그 다음에는 메인보컬이 두 분이었잖아요. 이 친구가 메인 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노래에서 여기가. 근데 이 친구가 이 메인 톤을 굉장히 잘 소화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공이 굉장히 크다. 이 무대가 잘 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메인 부분을 나눠 불렀잖아요. 이 친구죠. 이 친구가 아쉬운 점이.. 이 친구가 지금 약간 여기서 소화를 못 했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제가 아마 개인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 같은데 무대 공포증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 친구는 심리적으로 좀 심리 상담을 받아 봐야 되는 게 이런 연습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연습할 때는 너무 잘 해. 근데 무대에 수면은 그거에 뭐 반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그것보다 자기 개인 사생활..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2화에서 스카이 트레이너 분이 화를 냈을 때 제가 그걸 굉장히 안 좋다고 한 게 자기보다 그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방송에서 트레이너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잖아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오디션 방송에 참가자들은 그분이 윗사람이고 자기가 밑에 사람이라서 제대로 어떻게 대응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말을 해도 일단 화를 내면 내가 이렇게 무대에서 어떤 오디션을 보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될 때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기억을 한 번 사람이 갖게 되면 그걸로 충격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서 오디션을 하거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런 나쁜 평가를 하거나 화를 낼까 봐 걱정을 먼저 하게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도 이미 몸은 뇌는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라는 것은 뇌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았었는데 이거는 상처가 다 아무래도.. 그럼 여기는 이제 고통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뇌는 이 총을 맞았을 때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가 지나도 비가 온다거나 어떤 특정 날씨가 되면은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이제 없는데도 그거는 뇌가 이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람이 언어도 이런 공격이 되잖아요. 그 언어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뇌가 그 상처를 기억해서 지금은 그 상처가 없고 지금 앞에 있는 트레이너 분은 선생님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할 거 같아도 하기도 전에 뇌가 겁을 먹고 있어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메인보컬 2명 중에 한 코너를 맡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 메인보컬 다른 친구보다 더 어려운 파트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연습 때 노래를 잘 했을 거예요. 그 개인 동영상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레이너 분들이나 같이 연습을 한 친구들은 이 친구가 잘 하니까 이 파트를 줬을 텐데 이 친구가 지금 무대에서 1차 무대도 그렇고 이번에도 소화를 잘 못 하는데 이 친구는 진지하게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실력을 보기 이전에 이 친구가 이미 긴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같이 불안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대 앞에서 연기를 잘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평소에 자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좋은 모습이면 보여주면 좋은데 평소에 자기 모습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되게 평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대에서는 좋은 모습인 것처럼 아니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잘 연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력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그냥 평범했어요. 나쁘지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를 잘 소화했다. 이 노래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분들이 약간 문제인데 랩을 한 친구들이 두 분 있었잖아요. 이 랩을 한 두 친구분이 조금 소화를 잘 못 했다. 너무 긴장도 많이 하셨고 너무 평범하게 책을 읽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뒤에 했던 이 친구의 랩이 오히려 세 분 중에서 더 리듬감이 있고 플로우가 살아 있으니까 더 좋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이 분이었나요? 이 분도 그냥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하시지도 못 하시지도.. 기본적으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서 괜찮았다. 그래서 이 전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아.. 이건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 두 분들인데 누가 더 잘 했냐. 솔직히 춤은 첫 번째 팀이 더 잘 했고 노래는 전체적인 노래 밸런스는 두 번째 팀..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첫 번째 팀이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각 파트들이 첫 번째 팀이 그래도 고루고루 조금 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